안녕하세요. 석송입니다. 구글에서 자기가 검색한 검색어 있죠? 그것을 삭제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이 구글이라는 구글 앱이 있죠? 이것을 터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스마트폰에서 구글 검색한 것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터치하면 구글 이렇게 나오죠. 여기에서 여기에서 글자를 이 창에다 검색창에다 글자를 넣잖아요. 말을 해서 검색을 하기도 하잖아요. 이렇게 검색을 하는데 자기가 검색한 기록이 쫙 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기 저 뉴스에 보면은 뭐 누구가 제주도에 그 여자 누구고 뭐라고 있잖아요. 그 여자가 무엇을 검색했다는 것을 뭐 검찰에서 발표하고 발표하고 경찰에서도 발표하고 그런 거 있는데 그것을 자기가 검색한 것을 삭제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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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부분을 길게 누릅니다. 검색창을. 길게 이렇게 누르면은 내가 검색한 용어가 쫙 뜹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검색한 것이 쫙 이렇게 떠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제일 위에 제일 위에 있는 것을 하면 석송랜드 유튜브 채널이라는 것을 검색을 제가 했는데 이것을 삭제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을 이 검색어 이것을 삭제를 해서 검색한 기록을 쥐어 없애버리겠어요. 거기에 대한 이 방법은 이걸 길게 누릅니다. 길게 누르면은 이렇게 기록에서 이 검색어를 삭제할까요. 이전에 검색한 내용입니다. 석송랜드 유튜브 채널 기록을 삭제하면 모든 기기의 내 계정에서 영구적으로 삭제됩니다. 이렇게. 영구적으로 삭제됩니다. 이렇게 써놨죠. 그래서 삭제를 누르면 삭제가 되고 취소를 누르면 그대로 남아 있겠죠. 그래서 삭제를 누르겠습니다. 삭제. 그러면 여기 보세요. 삭제가 위에서 사라졌죠. 그래서 다시 이거 빠져나와가지고 다시 빠져나와서 삭제하고요. 닫아 버리고요. 다시 구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가서 이 검색창을 길게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길게 누르면은 아까 그 석송 유튜브 채널에는 그것은 사라졌고 없죠. 이렇게. 여기 지금 현재 두 번째 사운드 오브 사일런스. 아 지금은. 죄송합니다. 이 길게 눌러서 지금 1분을 잘못 눌러서 기록이 남았죠. 여기 사운드 오브 사일런스 이것을 제가 삭제해 보겠어요. 이거 내가 검색했거든요. 이걸 길게 누르면은 이렇게 삭제하는 메뉴가 뜨죠. 그래서 이 삭제를 누르면 화면에서 보세요. 사운드 오브 사일런스. 이게 사라졌죠. 이렇게 자기의 구글에서 검색한 내용을 기록을 모든 기계에서 다 삭제해 버리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범죄 같은 그런 거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구글에서 검색을 하면 기록에 다 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반인이야 이런 걸 삭제할 이유가 별로 없지만은 아무튼 구글에서 검색한 용어는 이렇게 이런 여러 가지 용어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이상 구글에서 검색어를 삭제하는 방법에 대한 강의를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